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 올해부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장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금액을 연 최대 1,08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과 장애인 신규 고용 유도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08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신고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